놀라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바로 스픽스4입니다. 평등한 시민이 자유로운 시장에서 공중한 거래로 상생 발전하도록 쇼핑몰을 꾸몄습니다. 품질 지키고요. 신뢰 쌓고요. 여러분의 만족도 높이겠습니다. 놀라우시다고요?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기적의 성장뿐입니다. 자유로운 방문 스픽스몰 당당한 회원가입 스픽스몰 지혜로운 소비 스픽스몰 자 100만 넘어갑니다. 200만을 타합니다. 회원가입 부탁해요. 활력 넘치는 도시 베트남 경제 수도 호치민으로 스픽스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천혜의 자연을 즐기며 급속하게 성장하는 베트남을 경험합니다.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잘 먹고 잘 쉬며 재밌는 경제문화 공부를 곁들입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평생 기억할 호치민 여행 투어 스픽스 세구미 투어 니타 트래블 베트남 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입니다. 제가 오늘 가슴에 재밌는 걸 좀 달고 나왔죠. 민주진영 박진영입니다. 제가 유튜버를 개설했는데요. 스픽스 구독자들이 제 유튜브에 제일 적게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좀 오십사 하는 차원에서 달고 나왔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통일외교안보전문가 김종대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어디 좀 다녀오셨다고요? 아 예 지난주 토요일부터 어제까지 그저께까지 중국에 가가지고 학자들 대화 좀 하고 가끔 갑니다. 중국에 친구들 만나서 좀 돌아가는 얘기 좀 하고 또 정부관리도 이번에 만났는데 어디 베이징 갔다 오셨어요? 이번에 운남성에서 만났어요. 아 운남성에? 또 뭐 저기 제가 간다 그러니까 또 거기서도 한 분이 오시고 해가지고 아주 뭐 좋은 간담회도 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귀림성 쪽에서 오셨으면은 북한 관련 이야기도 좀 당연하죠. 북한 전문가하고 거기도 한국학연구원장이니까 아주 사정에 밝으시고 그래서 뭐 주로 돌아가는 얘기들 하고 또 중국 정부 생각도 좀 듣고 그랬는데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무언가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주변 정세를 보는 눈이 우리가 흐려지면 큰일 나겠구나. 굉장히 그 뭔가 중요한 조짐들 변화들 이런 것들 많이 얘기를 들었죠. 첫 번째로 그러면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북한의 변화 가능성 예를 들자면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이런 가능성의 흐름 이야기는 좀 있던가요? 대단히 아쉽게도 반대되는 경향이 반대되는 현상이다. 이게 최근에 진보 일각에서 주로 이제 방송에서 보면 일본이 북한의 정상회담 제안 고위급 회담 제안 납북자 문제를 빌미로 해서 그렇죠. 또 그런 거라든가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로 해결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역시 북한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월 초에 국내 언론 일부에서 아주 파격적인 보도가 하나 나온 게 6월 중순에 중국 북한 간의 국경 다 터진다. 이제 무역은 지금 많이 정상화가 됐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단체 관광이라든가 문화 교류라든가 뭐 이런 게 이제 대폭 풀린다는 보도가 다 쏟아져 나왔고 그거는 사실이었어요. 이미 다 준비가 끝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돌연 틀어버렸어요. 돌연. 왜? 그게 저기 대다수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게 아니 중국하고 그 저기 틀면 그러면 국제 제재도 돌파하고 북한에 이득이 될 텐데 왜 안 하지? 그런데 보니까 속사정이 이런 거예요. 지금 러시아, 중국에 나가 있는 북한 노동자가 한 10만 명 됩니다. 거기가 주로 외화 수입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트고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보통 내보낸 노동자들은 1, 2년마다 교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내버리고 잠가버려서 안 돌아와요. 돈만 송금하게 돼 있다고. 그런데 이거를 다시 이제 트게 되면 그게 이제 순환 근무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국내에 돌아온 북한 노동자를 재교육시켜야 됩니다. 체제 위험성. 벌써 물들은 거죠. 다 세탁을 해야 돼요. 다 재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거는 과거 김정은 시대 이전의 방식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점점 내부 통제에 주력하면서 체제에 어떤 걸어 잠그는 문화가 이게 항상 내부 통제 어려움을 겪어서 그러는 거고 요즘 북한의 청년 또 다음 세대들에 대한 사상 교육이 엄청나게 강조되거든요. 해이해진다 이거죠. 이건 뭐 저기 권력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런 권력과 사회의 안정성 당의 어떤 지도력 상실 장마당도 많이 위축됐지 않습니까? 한때 붉은 자본가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김정일 시대부터 양성이 된 상인계층들 붉은 자본가 계급이라고 하고 뇌물 많이 바치던 계급 지금 다 몰랐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한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수정주의적인 시각을 갖고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접근했는데 우리 자신도 좀 경솔해질 수 있겠다. 이런 경각심은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북중 국경이 열리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에 대해 제일 관심 많으신 게 반간첩법 아닙니까? 우리 지금 중국 여행하시는 여행객 반이 포기했거든요. 뭐 비자 받으려고 보면 별하별 거 다 써야 돼요. 일정표 다 써야 되고 호텔 예약한 이름도 확인해줘야 되고 뭐 거기 가면 묵는데 만나는 사람 별걸 다 써야 그러니까 기분 나쁜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만 해도 자주 가는 사람인데도 저번에 비자 받을 때 두 시간 넘게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 대한 우리의 반감을 지금 굉장히 고조시키는데 내가 중국 가서 따졌어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중국 같은 대국이 왜 이렇게 세계 속에서 공공제를 내야 되는 게 이렇게 걸어 잠그려고 자꾸 그러고 통제하려고 그러고 반간첩법이 왜 개정이 됐냐 이게.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어요. 미국과 서방으로부터 완전히 포위되어 있다는 이게 이제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피포위 심리라고 해가지고 시즈 멘탈리티라고 하는 건데 이게 엄청나게 강해졌어요. 중국은 원래 그런 나라죠. 서구로부터 포위되어 있다는. 포위되어 있다. 그리고 요즘은 중국 학자나 중국의 청년들이 미국에 유학 잘 못 가거든요. 다 통제되니까. 중국 이렇게 거부해버리고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미국 갈 때 이미 옛날에 없던 규제를 많이 받고 있다.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계속 포위하고 압박해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감해진 거예요. 이게 이제 지킬 게 많다. 이게 세나가 만든다. 이래가지고 뭐 국가 안보 경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반간첩법을 강하게 적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한국인이 와도 왜 왔는지 따져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북한이나 중국이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실은 북한, 중국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미국도 그래요. 요즘 들어가서 전부 내부지향성 국가로 회귀하고 있다. 과거의 국가는 이렇게 세계화 시대에는 뭐냐 하면 우리의 외연을 확대하고 우리의 생활권을 넓혀서 거기에서 우리의 어떤 영향권을 경제적인 어떤 문화적 영토를 이렇게 확장해나가는 이런 어떤 생활권 개념의 확장이라는 게 주된 하나의 흐름 그렇죠. 그때 그래서 이제 우리의 세계화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게 이제 외부지향형 국가가 주된 어떤 추세였다면 지금은 내부지향형 일단은 내 거는 확실하게 지켜야 된다. 단속해야 된다. 이런 어떤 흐름으로 회귀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부지향형이고 그게 국민국가를 좀 더 강화하는 형태로 간다면 저희처럼 세계화에서 이제 뭐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는 좀 더 힘들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빠르게 생활권이 축소돼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국회의원을 하던 시절에 중국에 가면은 많을 때는 3만 명 적을 때는 2만 5천 명의 교포가 있었습니다. 지금 1만 명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 금단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문제는 사실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 큰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지난 30년간 우리의 국력이 부챗살처럼 대륙으로 퍼져나갔다. 그래서 한민족 생활권이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좁은 국경의 개념을 초월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과거에 문익한 목사가 몰래 방북하실 때 안내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북한을 넘어갈 때 문익한 목사님한테 그랬나 봐요. 지금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큼치 놀라더라는 거야. 뭐여? 국경을 넘고 있다니? 그러니까 문 목사는 어릴 때 연변해서 살았고 그렇죠. 이 전체가 우리 어릴 때 우리는 생활권이고 고향 돌아가는 의미로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는데 옆에서 국경을 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활권하고 우리 생활권 개념이 다르죠. 우리와 할아버지 때 이분들의 생활권 개념이 다른 건데 지난 노태우 정부 이후로 이것이 우리의 어떤 활동 공간 하나의 어떤 한민족 공간이 끊임없이 넓어져 왔고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을 한껏 고향시켜온 정말 황금의 시대였죠. 노래도 불렀지 않습니까? 광활한 만주벌판. 광활한 만주벌판. 그런 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의 어떤 대륙으로 가는 것들이 우리가 폭력적으로 간 게 아니라 평화적으로. 그다음에 주로 문화와 경제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한껏 넓어진 생활권이 이번에 중국 가서 보다 나니까 그 어떤 드넓은 지평이 사라지고 이게 좁아지는 느낌. 옥죄운 느낌이 드는 거죠. 그거는 현재 정치체제의 안정성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요? 금방 앞서서 제가 북한 관련해서도 김정은 체제가 지금 안정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했듯이 중국도 시진핑이 미국과의 신냉전 초반 대결에서 사실 중국이 진 것 같잖아요. 느낌이. 좀 불리합니다. 반도체 전쟁에서 진 것 같지 않습니까? 반도체 무조건 불리한 전쟁이고 그렇죠. 배터리는 중국이 또 유리한 전쟁이고 그런데 시진핑이 2연임을 넘어서 3연임을 한 상황인데 중국 내부에서도 도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중국 학자들이 말조심을 옛날보다 많이 하고 대화가 잘 안 된다는 느낌을 하면서 통제사회로 회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한국의 문화컨텐츠물은 TV에서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작아지는 거예요. 한국이 싫은 거죠. 그러니까 TV 연속곡, 아이돌 이런 거 싹 사라졌거든요. 일본 것도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대륙거만 주로 방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심성이 작아지는 건데 이게 마음이라는 게 접으면 진짜 좁아질 대로 좁아져가지고 좁살만해지지만 펼치면 넓어지는 게 마음이거든요. 삼라만상을 다 덮는데 그런데 지금은 접는 시기라는 거예요. 삼라만상 이야기하시니까 느낌은 법사한 느낌이나 제가 요즘 불교 방송 많이 봅니다. 저는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굉장히 불교 방송에 좋은 콘텐츠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펼치지 않고 접는 마음 이게 이제 전쟁하는 사고거든요. 전쟁하는 멘탈이 주로 이렇게 좁아진 마음, 작아진 마음 이런 건데 굉장히 이런 면에서 저는 불길한 느낌? 어떤 조금 왠지 모르게 이제는 세상이 서로가 서로를 불편해야 하는 시대로 진입하는구나. 그다음에 세계화의 역풍이 이제는 자기에 대한 어떤 국수적이며 민족주의적이고 그러면서도 내부에서의 권위적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런 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게 여러 나라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세계차적으로 이제 국제정치에서 민족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갈등을 양산하는 나쁜 어떤 동인으로서 작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감정에는 우리 민족이 최고다. 우리가 잘났다.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편견, 각종의 어떤 적대, 혐오 이런 감정들이 이제 분출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또 저기 개방되기를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이제 포위심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이나 중국을 볼 때 왜 이렇게 외교적으로 지금 불편하고 무역이 적자가 계속 쌓이고 있고 뭐 이러는데 관리의 초점은 뭐냐 하면 그 나라의 포위심성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예컨대 내가 지금 가시에 찔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 벌레 같은 게 물었다 이거예요. 그럴 때 아이고 이놈의 벌레 아이고 이놈의 가시 하면서 막 그냥 화를 내고 막 이럴 때 상처는 더 덧나게 마련이라고 그런데 그러지 말고 아 네가 내 속에 들어왔는데 내가 너를 해치지 않을 테니 너도 나를 저기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면서 달래듯이 이걸 치료해 보세요. 훨씬 치료가 잘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저기 뭐냐 그걸 회복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훨씬 상처가 치료가 잘 돼요. 그런데 화를 내고 벅벅 긁고 가렵다고 이래 보십시오. 이제는 이게 이질적인 거라고 인정하는 순간 얘는 더 이질적인 영향을 끼쳐가지고 상처가 덧나고 부어오르고 시뻘겋게 홍조를 띄고 이렇게 되는 건데 국가 간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상대방한테 들어가 주는데 해치러 들어온 게 아니다. 그다음에 너도 나를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설득하고 서로 이제 접촉해 들어가는 이런 마음들을 갖고 평화의 정신을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학자들하고 얘기하는데 제가 김대중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는데 영국실이 매일 김대중 정신을 아침마다 느끼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간다. 김대중 대통령 정신 중에도 특히 어떤 부분은 또 동상이 있으니까 평화의 정신이다. 평화의 정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위대한 정신은 녹슬지 않는다.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와 화해의 정신은 절대 퇴조하거나 녹슬는 정신이 아니다. 그것은 잠시 작아 보이지만 계속 땅 속에 있다가 언젠간 싹을 틔우듯이 이것은 다시 싹을 틔우는 위대한 정신이고 그 위대한 정신은 녹슬지 않는다. 그런데 위대한 정신을 녹슬게 만드는 건 분노다. 분노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칼을 녹슬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러면 초기 불교 경전에서도 세존이 얘기하잖아요. 분노다. 그거는 지혜의 눈을 가린다. 칼은 지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가 간의 관계에서 나는 우리 앞선 대통령들께서 닦아놨던 하나의 평화의 정신, 협력의 정신은 위대한 정신인데 이건 누구도 녹슬게 만들 수 없는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위대한 정신이다. 그것이 우리가 만나는 이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감명 깊게 들어요. 지금 이 동북아의 시점이야말로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이 다시 나타나야 될 시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가운데에서 조지 부시가 강성경 정책을 하고 이런 어두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정신을 지켜내려고 했다는 거. 이런 게 높이 평가되는 거고 노무현 대통령도 14남북공동성명을 한 게 1년 전에 북한이 핵실험에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남북공동선언이 정책적으로 6자회담하고 같이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봐라 외교에서 불가능이란 건 없다. 그리고 가장 외교에 빛나는 찬란한 성과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나오는 거다. 그런 면에서 그거는 정신의 문제라고 나는 보는 것이고 그 정신이 살아있어야 이익이 있고 국격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유롭게 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현안을 쭉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 반간첩법의 문제는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준 것이다. 절대 당신들 해치지 않는다.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조금 사진 찍고 이렇게 재미있고 정보도 얻어가지만 그것이 왜 간첩이냐. 간첩 아니다.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확실히 느낀 거 하나는 굉장히 민감해졌습니다. 심지어 이건 시진핑 주석의 직접 생각까지 전해주는데 이 한밀 동맹에 대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특히 시진핑. 그래가지고 한국이 무슨 짓 하는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앞서나가 그러지 그 속도는 따라잡을 수가 없다. 군대가. 이런 상황이면 동북아에서의 신냉전이 해소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시진핑까지 저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시진핑을 만난다거나 또 정책 변화가 있는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없죠. 우리 대통령부터가. 저기 지금 통상교섭본부나 산업부나 외교부는 중국과의 대화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경제부처 외교부처들은. 지금 이 무역적자를 방치할 수가 없어요. 또 경제 문제가 산적해요. 지금 반도체 문제도 미국하고 협상을 해야 되지만 중국하고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된다는 문제가 너무 절박하고 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중국 협조 없이 우리 전기자동차 다 망합니다. 그렇죠. 완전 망하는 거예요. 오늘 기아 자동차, 현대 자동차 상한가 쳤대 두 개 회사 영업이익이 이번에 사상 최대 15조 원을 달성했더라고요. 이거요. 사상 누각입니다. 어느 날 공급망 흔들려 보십시오. 지금 2차전지 배터리 중국 없이 한 끗도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소재, 그 다음에 셀 판막이라고 하잖아요. 나누는 거 해가지고 공정. 마지막 납품까지 제조 공정이 다 중국 거예요. 저거 저거 신기름입니다. 신기름. 그러는데 이런 문제들이 지금 남아 있는 데는 입장에서 경제부처하고 외교부처는 하루라도 빨리 중국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거든요. 또 일본은 하고 있으니까 우리만 못하고 있거든. 그러는데 왜 못하느냐. 용산이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대화를 제한을 못하는 이유가 용산의 압박 때문입니다. 대통령 안보실이 다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특히 품목을 보면 반도체는 미국에 의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결국은 히토류라든가 소재 같은 경우는 중국이 가장 앞서가는 것도 아닙니까? 그럼요. 양해 문제도 그렇고. 그거 못 받으면 그런데 IRA법이 뭡니까? 중국 같은 데 배터리 소재 그런 거 의존하면 미국 시장에서 못 판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소재와 부품을 어디서 조달을 합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제주 상공회의소 포럼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참다 참다 드디어 터뜨렸잖아요. 우리 중국 이외의 시장 갈 데 없다. 앞으로 이 중국과의 문제가 잘못 풀리면 국내 경제에 엄청난 혼란과 압박이 올 것이다. 이러면서 아주 최후 통첩하듯이 거의 뭐 우리 민주화 운동할 때 구호 외치듯이 저기 정부에다가 들이댄 거거든요. 그 사람이 SK그룹만 대표한 게 아니라 상공회의소 소장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입장을 대변해서 떠든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도 반응이 없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도.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서 한국을 절대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설득을 하고 뭐 이러는데 정부에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살려보자고 가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보십시오. 지금 저기 용산에 내가 사고 방식을 그대로 한번 대변해 드릴게요. 한덕수 총리가 작년 국회에서 중국 경제는 꼬라박는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중국 경제는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전문용어로 피크 차이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흔히 경제하시는 평가가 있으면 이제 떨어지는 일만 남았다. 정점을 지났다. 이렇게 하거든요. 중국 경제의 나쁜 점들을 다 뉴스를 수집해 국내 언론에 다 뿌려요. 예컨대 청년 실업 20%. 그다음에 혼다에 이어서 완다 부동산 법을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인구 제약. 그다음에 중국의 환경오염. 지하수 절반이 오염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불리한 지정학적 환경. 이것만 보십시오. 딱 보면 망하는 나라예요. 중국은. 이런 뉴스 몇 개 모아보면. 그런데 중국은 내수 자체가 규모가 다른데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망할 것 같은 가능성을 일깨우잖아요. 그럼 현실 감각이 생겨요. 그런데 실상을 보죠. 얼마 전에 나온 IMF 보고서. 2045년 미래 보고서거든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세계 1위 경제대국 중국. 2위 인도. 미국이 3. 결국 인구네. 시장의 크기네. 자체 시장의 크기를 가지고 이야기. 아니 이런 가능성 다 감안했는데. 그다음에 중국의 기대수명이 지금 78세입니다. 미국보다 6년 많습니다. 어떻게 망해가는 나라가 이렇게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아. 그리고 제가 중국에 가서 여러 군데 이렇게 넓은 나라를 다 다닐 수는 없지만. 저번에 시안에도 갔었고. 이번에 쿤밍. 그다음에 청두. 이렇게 베이징까지 해서 다녀보는데 느끼는데. 확실히 내수가 제로 코로나 이후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특히 일단은 관광 레저 분야에선 폭발적 수요가 성장이 됐고.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건 제조업하고 부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다른 부분들이 계속 보완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브릭스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이 지금 촉진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브릭스 GDP 총 합계가 G7을 넘어섰습니다. 브릭스가 이제 서방을 넘어섰다 이렇게. 넘어서도 그냥 넘어선 게 아니라 훌쩍 넘어섰습니다. 하기에 인구가 인도 브라질 들어가고 이러면. 인도 브라질 중국. 중국. 러시아. 그러니까 브릭스인데. 그런데 지금 G7 다 해봤자 3분의 2밖에 안 돼요. 내가 이런 걸 다 이래 보면서 어쩌다가 우리가 이럴 때 어떤 과감하게 평화와 협력을 외치면서. 그래서 세계 속으로 지금 진출해도 모자란 판에. 우리마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하는 꼬락선이대로. 작아질 대로 작아져가지고. 저게 뭐 밴딩이 소갈딱지 국가가 된다고 했겠다는 얘기인데요. 저게. 그런데 중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현재 상황이 윤석열이라는 돌발 변수 때문에 그렇지. 윤석열 정부만 끝나면 진보든 보수든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 예측도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데요. 이제 한 3년 10개월 남았다는 건데. 3년 10개월 남았다. 그동안 별일 없겠냐.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일본하고 동맹관계를 맺어놓으면 다른 대통령이 집권한다 하더라도. 그걸 뒤집을 수 있겠냐.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면 국가라는 게 연속성이 있는 건데. 지금 일본하고 어디까지 가겠다는 거냐. 그러면 뒤집을 수 있는 거냐. 그러면 제가 정확히 알려줘요. 지금 된 건 여기까지고. 미래에 갈 가능성은 여기까지고. 한국 국민들 생각은 이런데. 사실은 윤석열이 미X이다. 그래가지고 지가 저렇게 말로 앞서서 나가는 게 시스템적으로 따라가지 못한다. 저 말 다 믿지 마라. 그건 내가 군사 전문가로서 내가 잘한다. 이러면서 한일 간의 동맹이 그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지고. 그게 왜 물리적이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러는 건지. 그걸 이유를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좀 안심도 하지만. 그러나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민감하게 앞으로 지켜보겠다는 얘기인데. 제 예상으로는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결론을 내립시다. 한중간에 정상회담 안 되는 건 다 서로 만날 생각이 없어요. 그거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무슨 해냐 하면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해인데. 한국이 오늘의가 의장국이라고. 그러면 리창 국무원 총리 정도는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와야 된다고 본다. 국무원 총리는 서열 3위잖아요. 그런데 뭐냐 하면 여기에는 우리 대통령이 나가더라도 중국이 이제. 워낙 큰 나라니까. 그럴 때 한국 정부가 거절은 못하지 않겠냐. 우리가 제안하는 건데. 그게 저번에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겠다고 합의 입문에 땀 넣어버렸거든요. 우리가 제안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서열 2, 3위라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정부에서 별로 성리를 안 보인다. 그래요? 우리 기업들은 지금 굶어 죽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대로 나가다가 올해 연말쯤 되면. 지금 이 상황이 계속 되잖아요. 게다가 어느 한쪽의 공급망이 흔들리기라도 하면 기업은 거의 들어 누울 거예요. 일본은 이중플레이하고 있고 배터리 분야 협력하고 있고 중국하고. 나는 대기업이 저라는 게 어떨 때는 좀 꼴불견인 게. 사실 우리나라 재벌은 앞으로 5년 더 굶어도 까딱없는 세력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2016년에 국회의원 될 때 제일 저를 놀라게 한 뉴스가 뭐였냐면. 우리나라 30대 재벌의 사내 유보금 쌓아온 돈이 600조라고 했어요. 지금은 천조 넘었답니다. 제가 국회의원 마칠 때 1100조가 됐더라고. 매년 100조 이상씩 쌓아뒀다는 얘기예요. 투자도 안 하고. 그리고 그게 1100조가 넘었는데 얼마 전에 한국 경제에 무슨 기사가 실렸냐면. 요즘 기업이 수출이 안 된다고 하면서 대기업 자산이 46조나 줄었다. 그러면 46조 줄어도 1000조가 넘어요. 거의 1100조 아직도 그 돈이 있어요. 제발 국민 여러분 재벌 걱정 좀 하지 마세요. 아니 매년 100조씩 쌓아둔 건 당군일에 최대. 헤쳐먹기도 너무 그때 많이 헤쳐먹어가지고. 쟤들은 앞으로 5년 굶어도 까딱이 없어요. 그 부담은 누구한테 가는지 아십니까? 저기 한중관계 이런 거는. 하청. 그다음에 이제 중견기업. 중소기업. 그다음에 서민경제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재벌이 저 돈만 갖고 아무 짓도 안 하고 앉아있어만 해도. 쟤들은 기득권에 전혀 상처 입는 세력이 아닙니다. 왜 국민들이 재벌 걱정을 하십니까? 한중관계 나쁘다고. 재벌이 사실은 투자를 해야지. 새로운 신규 사업에 고용도 생기고 재벌에 고용된 중산층도 늘어나고.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 이게 사실 저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 때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좀 잘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 재벌들의 투자 유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최근 한 10년 가까이는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었대요. 전부 안전 위주로 가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쌓아놓은 돈이 100조씩 쑥쑥쑥쑥 늘어났다는 건 아마 우리나라 재벌경제 역사상 문재인 정부 5년이 가장. 제일 따뜻했을 겁니다. 따뜻하고. 따뜻했을 겁니다. 그 이상 재벌한테 좋은 시대는 없었어요. 수출. 역대 사상 최고의 달성하지. 뭐가 부족했습니까? 정부에서 지원 잘해주죠. 지원 잘해주지. 그러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완전히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이럴 때 우리 민주 진영 쪽이 잘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옛날에 클린턴이 유대계 금융자본하고 손잡듯이 이제는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써서 극우정권을 포위하는 재벌, 경제, 기업인들까지도 연대축으로 만드는 이런 전략을 써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보수와 경제하는 보수를 분열시켜야 됩니다. 하나는 전쟁이 우선이다. 국가는 안보가 우선이다 하면서 경제도 안보화시키는 건데. 최근에 경제부 산업부가 중국하고 대화를 하려는데 그걸 막는 게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아니고 안보실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보가 경제를 장악해버렸다. 경제의 안보화. 그러니까 여기는 DNA가 호모 밀리테리쿠스. 전쟁하는 보수. 그다음에 경제하는 보수는 실용주의자거든요. 이거는 호모 에코노미크스. 그러니까 경제하는 보수인데. 이 유전자가 그동안은 별로 불화가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분리되면서. 제가 아마 작년에 스픽스 나와서 제일 많이 한 얘기 중에 내가 김태효를 거의 규탄을 하다시피 할 때. 한일정상회담이 올해 3월에 있고 나서 제가 스픽스에서 한 얘기가 뭐냐 하면. 국가에 굉장히 위험신호가 나타났는데. 김태효 저 안보실 차장 저자가 경제까지 장악한다. 저자는 저 비교정치한 사람이다 저거. 미국에서 학위받고 시카코대학에서. 경제를 모르는 사람인거죠. 경제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조금 더 모른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투구봐라 재벌들이 휘어졌고.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검찰이 나가있고. 거기서 기업정보 받아가지고. 재벌통제하려고. 지가 이제. 지금 그런 식이죠. 사실상 경제부총리다. 단치경제로 가는 느낌이죠. 네. 그래서 이제 두고 봐라 그러는데. 최근에 제가 듣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 양반이 한중간에 모든 경제대화를 다 지금 길목을 막고 서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중국을 포위하고 폐쇄시켜서 막을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에는. 그러니까 딱 신념화가 돼 있어. 중국 경제는 망하는 길로 갔다. 중국은 독재로 회개의 망하는 국가다. 이 두 개가 아예 딱 그 전제 위에서 모든 정책을 짜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사고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모든 전쟁이 바로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는 건데. 1차 대전 때 영국이 독일에 대한 제조업 견제가 들어갔는데. 훗날 1차 대전이 일어나고. 2차 대전 직전에는 미국이 이제 일본을 경제 봉쇄하고. 그러면서 이제 2차 세계대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뭔가 보면은 항상 전쟁의 전조는 디커플링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 폭력으로 비화되는 거거든요. 디커플링이 모든 전쟁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지금 탈중국을 얘기하고 있는 디커플링을 얘기하고 있는 아시아의 유일한 국가가 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위험한 큰 도박이 시작되고. 경제와 외교에 입을 막아놨다는 거. 이거는 국정농단이 대부분 고속도로가 휘었네 똑바르네. 청공이건 백제건이건 왔다 갔네 하나.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 이거는 나라 전체가. 진짜 국정농단은 그런 게 아니냐. 전쟁의 위험에 휩싸이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될 수 있겠네요. 그게 국가의 운명을 그려야죠. 이게 진짜 국정농단이에요. 김태현의. 알겠습니다. 저희가 길게 너무 이야기를 그렸는데. 여기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금방 말씀하신 무속풍수지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직접 당사자시지 않습니까. 대통령 관저에 왔다 간 것은 청공이 아니라 풍수전문가 백제건이다. 청공은 풍수 볼 줄 모릅니까. 풍수하지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요. 사주 명리 관상 보는 사람이 풍수 다 같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 얘기는 풍수는 문화다. 미신이 아니다. 이러면서 청공은 안 되지만 백제건은 된다는 논리를 국민의힘이 지금 실드치고 나오잖아요. 관상 사주 명리는 문화가 아니고 그거는 미신인가요. 아니 제가 청주 상당구에 출마했는데 우리 지역구에 점집이 청주 시내 무속인협회가 있어요. 거기에 2천 명이요. 회원이. 무속인이 아니고 그분들 정식 명칭 뭔지 압니까. 민족 종교인. 민족 종교인. 그것도 문화지 왜 아니요. 우리 저 구도심에 가면 세 집 건너 한 집이 점집이요. 대나무 달려있으니까. 뭐 보살 써 있고 도사 써 있고 깃발 걸리고. 첫 번째 그러면 청공과 백제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아니면 유사성이 있다. 아니 그러니까 서로는 서로를 다르다고 주장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분이 그분이다. 그 어른이 그 어른이다. 그 스승이 그 교수다. 그러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경찰 조사받으면서 이상한 낌새를 하는데 이거 제가 오늘 최초 발언 이거 아주 못한 발언을 하는데 경찰 조사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그 저기 제가 스픽스의 노영희 디너쇼에서 한 얘기를 묻는데 거기서 제가 뭐라 그랬냐 몇 달 전에. 그거 관저요? 청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말입니다. 개나 소나 다 왔다 갔습니다. 청공은 그중에 한 명이에요. 개나 소나 뭐 이놈 저놈 실세 한마디로 무당 뭐 다 왔다 갔어요. 그랬는데 경찰에서 그 발언이 무슨 뜻이냐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다 한두 놈이냐 떼거지로 왔다.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관저에 그때 둘러불어왔을 때 문재인 정부다. 그때 인수위 기관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오늘 왔다 누가 왔다. 그러면 육군에서 열이 받아가지고 그게 전부 다 청와대로 보고됐다. 아 내가 청와대에서 들었다. 그렇네. 어 이놈아 놓았다 저놈아 놓았다 해도 너무하네. 이들 말이야 완전히 무슨 뭐 저기 쇠파리 똥파리 다 몰려들어 관저. 국가안보지역이기 때문에 무조건 청와대에 보고가 되네요. 그러니까 정보라인으로 보고가 됐더라고. 그래가지고 한놈이 똥싸 질러 놓으니까 용산에다가 쇠파리 똥파리 다 몰려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기 뭐냐 완전히 열받아 있었다 청와대가. 그래서 한다. 그러니까 허허허허 이러더라고. 그럼 저기 뭐야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정보라인에 있었던 분들도 불러서 참고인 지수를 들어야 되네요. 거기서 근무하던 분은 퇴직 당했어. 그래가지고 그건 상관없어요. 그랬는데 자 그것도 그렇고 내가 목격담도 얘기했지 않느냐. 마스크를 쓰고 왔는데 마스크 밑으로 수염이 허옇더라. 카니발 두 대 타고 왔다. 그 다음에 청공은 뒷차에 있었다. 아니 이 이상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가 얘기하냐. 그리고 더 까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해가지고 1차 조사 1월에 받을 때도 내가 알기로는 청공 말고 더 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진술 조사에 있어요. 그랬는데 경찰 얘기가 육군이 착각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 왔는데 그중에 한 명을 청공으로 착각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건 모르겠다. 근데 왔으니 왔다 그러겠지. 그건 뭐 없는 사실을 지어놨겠냐. 육군이 이래가지고 넘어갔는데 좀 느낌이 이상한 거야.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사정을 알아보니까 육군 쪽 얘기도 그러나. 경찰이 육군으로 조사가 왔어요. 이거 하도 조사를 안 받겠다 그러니까 쫓아오더래. 그래가지고 막 근무지로 육군본부 비서실 사람들을 물어보러 왔는데. 근데 말이에요. 전부 장군들 답변이 비슷한 거야. 이게 뭐 입을 맞춘 거죠. 쟤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 우리는 집 뺏겨서 나가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살러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와서 집 보는데 우리가 누군지 뭐하러 신경 쓰겠습니까.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 책임지기 싶구나. 그래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누가 누군지. 그러니까 내가 딱 그 얘기를 듣는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딱 듣는 순간 한두 놈이 아니구만.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면 한두 놈이 아니구만. 떼거지로 왔구만. 떼거지로. 상식적으로 제가 시골에 엄청 큰 부자인데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이제 묘짜리 본다. 그러면 동네 유명한 직원 여러 명 다 데리고 가면서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할 거 아닙니까. 한 사람한테 꽂혀서 가야 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가 군사시설이고 국가가급보안시설인데 여기에 완전히 그냥 판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찰에. 국가보안시설 무단 침입이 되네요. 무단 침입이죠. 법률적으로는. 막 그냥 법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법적 행태에 분노한 거예요. 청와대가. 청와대가 분노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도 절차도 안 거치고. 무법적으로 들어왔다.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비판하는 게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 노무현정부 때 행정복합도시 만들 때도 풍수지리도 참여하고 했는데 왜 우리는 풍수지리자들 데리고 가서 보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는 청공 얘기를 할 때 용산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던 거예요. 아니 그분도 세금 낸 국민이라 와서 봤다. 청공도 풍수지리 잘 봅니다. 청공 무시하긴 하세요. 그리고 저기 그 사람 말대로 된 것도 아니다. 난 이럴 줄 알았는데 이번에 백재광 교수한테만 선택적으로 그 논리를 들이대고 청공은 빼놓은 거거든요. 뭔가 뒤가 구린 게 있구나. 그래서 이거예요. 저기 CCTV에 차량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반드시 기소돼야 됩니다. 네 참. 이거는 어제 어디 일간지 기자가 와가지고 최근에 용산에서 고소 취하를 고발 취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 전화기에다가 누구 맘대로 고발 취하하면 안 되지. 그럼 내가 해야지 고발을. 누구를 역으로 고려해야 되겠네. 이거는 재판으로 가야 돼요. 그 CCTV가 국민 앞에 밝혀지는 순간 나라는 뒤집힙니다. 거기에 누가 차량돼 있을까. 백재광 교수 한 명.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만 내가 아는 진술은 그게 아니야. 저기 유권본부도 그러지.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쳐들어왔어. 무법적으로. 그러면 한마디로 무속판이요. 거가. 이야 무속의 성지네. 어. 이게 저기 계룡산의 도사들 많이 몰려들잖아. 그 다음이 여기요. 아니 뭐 저도 개인적으로 풍수지리 하는 분들 많이 알거든요. 용사님이 풍수지리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대국적 풍수지리다라는 이야기까지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김상욱 교수라고 있어요. 물리학자. 그 스타 강사. 네. TV에 늘상 나오시는 분. 나 그분 보면 부러워 죽겠어. 저 돈을 엄청 많이 벌 것 같아. 우린 그거 흉내도 못해요. 머스픽스에서 이런 얘기나 하고 있잖아 지금. 난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어제 페북에다가 참다 참다 못해 썼어요. 그분이 정치적 발언을 안 하시는 분이거든. 첫 줄이 뭔지 알아요. 풍수는 과학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풍수는 과학이 아닌 걸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얘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드디어 페북에 썼어요. 내가 그분한테 듣는 처음으로 정치적 발언이에요.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물리학자를 영장을 질러놓냐고. 그래가지고 이게 보니까 풍수, 무소, 별하별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CCTV를 국민들 앞에 공개하면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예요. 이거는 양평고속도로보다 큰 건이에요. 그랬는데 이 CCTV 영상을 경호차가 숨기고 숨기는 건 경찰이 가서 창고에서 찾아냈어요. 서버를 개판으로 관리했더래요. 그런 걸 찾아내니까 경호차가 당황을 한 거예요. 이거 못 내드린다. 우리가 먼저 보고 줘야 되겠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래서 보안 자료라는 거예요. 보안은 무엇을 위한 보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보안이야? 그래서 한 달을 안 주고 버텼어요. 그때 경찰이 열받아가지고 2월에 브리핑을 해버렸어요. 경호처에 비협조로 수사가 안 되고 있다. 내가 그거 보고 방송 나와 그랬잖아요. 웃기는 놈들이 다 지들이 고발해놓고 지들이 비협조를 하냐 그래? 왜 그랬을까? 뒤에 넘어왔어. 영상이. 그러니까 영상이 넘어왔다고 또 브리핑을 해. 근데 정말 식별이 힘들다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 거예요. 편집되어 있나요? 뭐 편집은 안 된 걸로 자기들은 확인했다는데 그렇다면 다행인데 극소수 인원만 보라는 거예요. 수사국 관계자 핵심 한두 명 외에는 누구도 경찰 내에서는 봐선 안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보안이 세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CCTV 분석에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이게 한 달이 넘게 걸린 이유가 경호처 내에서도 극소수만 봤다. 경찰 내에서도 그랬다. 그런데 한 2, 30명 해놓고 야 우리 하루 이틀만 고생하자. 저기 뭐야 이렇게 파일 나눠가지고 너는 10분에서 20분 봐. 너는 20분에서 30분 봐. 뭐 해가지고 가져오는 다 가져오세요. 이렇게 딱 팀이 운영됐으면 하루면 끝나요. 그런데 한 달이 걸려. 다른 일 다 전폐하고 극소수 인원만 본 거예요. 자 이 CCTV에 엄청나게 많은 비밀이 숨어 있는 거지. 보안을 지켜야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에 대한 보안이요. 군사기밀이요. 군사기밀이요. 거기 온 사람이 출입한 사람이죠. 아니 군인이나 인수위관계자나 공무원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민간인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사인들이 다녀갔다. 내 진술소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CCTV 영상을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이걸 우리가 앞으로 압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민주당 대응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백제권을 공격하는 것만 하는데 판을 좀 키우세요 판을. 그분만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저기가 뭐랄까 CCTV 공개하라고 공격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경찰이 정식으로 브리핑하는 게 아니고 정보가 흘러나온 거잖아요. 이게 흘러나온 건가요? 아니면 경찰이 일부러 흘린 건가요? 주체적인 거냐 피동적인 거냐 여기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한 개연성이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백제권 한 사람 찍어서 그냥 툭 던지고 무모하려고 경찰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면 주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묘하게 돌아가는 게 백제권이라는 교수분은 언론에 나갈 때 이미 이재명 부부도 만났다는 것이 같이 보도가 되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대체제를 내세워서 의도적으로 흘린 거네요. 그렇죠. 야당을 걸고 들어갈 수 있다고 보면 물타기한 거네요. 그런데 이걸 경찰이 의도적으로 흘렸느냐 아니면 세게 취재가 들어갔는데 어찌어찌해서 예컨대 경찰이 아니라 국민의힘 쪽이나 용산에서 셌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은 보고만 한 죄지 자기가 직접 기자한테 소수를 줬다고는 난 보지 않아요. 거기에다 극소수만 또 CCTV를 보게 했으니까 극소수만 본 거는 상부 보고는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뇌부는 다 알겠지. 경찰 수뇌부는 근데 이거 이거 오히려 이거 혹 때려다 혹 붙이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런데 야 백제권 그 사람 그 강거 말이야 이래 보니까 이 사람 뭐 중앙일보 칼럼도 쓰고 그랬는데 이재명도 칭찬했네 보니까 대통령들 상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야 이거 물타기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정무라인 쪽에서 이거 언론에 주워버리자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고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이게 물타기 작전으로 보도가 된 거라고 정식 발표가 아니라 그렇게 짐작하시는군요. 그래가지고 뒷구멍에 쑤셔준 건데 보니까 취재가 잘 됐더라고 그래가지고 KBS가 백제권 교수 집까지 찾아간 장면 그러니까 얼마 전부터 알고 취재를 꽤 한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백제권 교수가 취재 거부하는 장면까지 나오잖아요. 집 앞에까지 간 거 그런데 왜 그런 건 주거침입죄가 안 되나 몰라. 조국 장관이나 뭐 더탐사에 대해서 왜 다 적용이 달라. 그랬는데 하여간 그 저기 그 이걸 가지고 하면서 기다렸다는 식 국민의힘에서 풍수관 뭐가 잘못됐냐. 아니 이제 그게 우겨버리는데 그런데 국방부 장관 뭐라 그랬어요. 작년에도 국회 나와가지고 저기 민간인 출입기록은 없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거 얘기는 일단 당장 그 사람은 위정을 한 거네요. 그렇죠. 아니 출입기록이 없는 건 맞죠. 그러니까 법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점령군처럼 데리고 와버렸으니 그러니까 위병에 가는 경비초소라든가 뭐 근무자들 개무시당한 거야. 청와대가 그때 왜 격분했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이 새끼들 막 쳐들어오는 거야. 아무 절차도 비켜임마. 이래고 들어오는 거야. 이야 이렇게 안 한 부인들이 있나. 이게 청와대가 격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실도 치는데 그렇게 갔는데 풍수지리자가 그러면 풍수지리자가 학자가 저기 저 군부대 막 해집고 다녀도 돼. 뭐 국가보안시설 막 해도 돼.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은 지가 무능해놓고 그런데 이제는 기록이 없다 그러니까 막 해집고 다닌 겁니다. 우리도 통제 못한 겁니다. 이 얘기 아니요. 웃기는 놈들이요. 이 놈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갖고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언론 보도의 모양이 이번에 대통령실 의도대로 안 풀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 얘기는 그거예요. 저런 얄팍한 수를 우리가 보고 나서 이 판을 읽어야 되는데 이거는 cctv만 딱 손에 주면 그리고 그거 왜 증거물로 제출 못 받느냐는 거지. 보완 자료? 뭐 백제권, 청공 이런 게 보완이라는 거 아니야? 더 있다니까요. 더 있다고. 재미있습니다. 이 간단한 전략을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민주당이 이걸 왜 못 물고 늘어지냐면 분명히 이 정부에서는 이걸 자료를 내놓은 cctv도 내놓지 않고 그 다음에 국방부에서도 죄송합니다. 응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야당이 진짜 뻗치기 수준으로서 국회를 파행시킬 수준으로까지 끌고 가야 되거든요. 이걸 해결하려면 그걸 못하는 거야. 제가 보기에는. 어제 엊그제 국토위에서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내가 보니까 좀 물러 터져가지고 정확하게 팩트에 집중화된 공격이 보여지질 않았어요. 지금 민주당 좀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죄송합니다. 이 양평에 대해서도 그 정도밖에 못합니까? 서울 양평 관련해서는 민주진영, 박진영 들어오시면 제가 특집을 올려놨습니다. 꼭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서 말인데 이거는 재판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재판받기를 학수고대하고 기소되기를 소망하는 피고발인도 드물어 사실. 참이야. 역설적입니다. 반드시 기소가 돼야 돼요. 저는. 거기가 승부처예요. 그래서 제발 기소만 해달라. 하루 속히 기소할 때만 기다리고 있다. 나는 그 CCTV를 봐야 되겠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은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빨리 나를 기소해달라라는 참 격정적인 한국 정치와 한국 사회의 정상화를 위한 본인을 희생하겠다는 멘트로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최종 인사 말 좀 해주시죠. 아 예. 최후 진술 아닙니다.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래요? 아니요. 좀 이런 얘기 단어만 들으면 내가 갑자기 집에서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아니 여러분들 보세요. 저기 대한민국에는 말해요. 말 바꾸지 않고 일관되고 자기 변명 없이 저기 항상 일관되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진실된 사람입니다. 청공이 안 왔다고 경찰이 결론을 내렸는데도 청공은 말 못하잖아요. 그다음에 경찰 나와서 조사받겠다고 해놓고 안 받았잖아요. 진술도 처음에는 안 갔다 그랬다가 입장 없다로 바뀌었잖아요. 김용현 경호처장도 공개적으로 입장 바뀐 적 없잖아요. 윤환홍 국민의힘 의원도 저기 뭐냐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가 입장 아닙니까? 네. 보십시오. 도망가는 놈들은 도망가고 말 바꾸고 일관되지 못한 애들은 그 사람들이 범인이요. 제가 그런 적 있습니까? 제가 말 바꾼 적 있어요? 제가 조사나 이런 데 응하지 않은 적 있습니까? 오히려 제가 더 받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빨리 받자 그랬고 그다음에 진술 바꾼 적 있습니까? 오늘날까지는 내가 뭘 잘못 알았다고 사과한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작년 12월 그때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관되고 자기 변명 안 하고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건 저고 말 바꾸고 도망가고 약속 어기고 당당하지 못하고 그런 자들이 제 고발인들이에요. 누가 진실한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할 때 무정이라는 분이 중매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진이라는 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천공인 이름도 나오고요. 이제 백재원 씨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이 CCTV를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올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바로 스픽스4입니다. 평등한 시민이 자유로운 시장에서 공중한 거래로 상생 발전하도록 쇼핑몰을 꾸몄습니다. 품질 지키고요. 신뢰 쌓고요. 여러분의 만족도 높이겠습니다. 놀라우시다고요?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기적의 승장 자유로운 방문 스픽스몰 당당한 회원가입 스픽스몰 지혜로운 소비 스픽스몰 자 100만 넘어갑니다. 200만을 탑니다. 회원가입 부탁해요. 활력 넘치는 도시 베트남 경제수도 호치민으로 스픽스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천혜의 자연을 즐기며 급속하게 성장하는 베트남을 경험합니다.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잘 먹고 잘 쉬며 재밌는 경제문화 공부를 곁들입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평생 기억할 호치민 여행 투어 스픽 세구미 투어 니타 트래블 베트남